토비야, 오늘 엄마 신란트로 많이 가져왔지? 아이고 행복해 우리 토비 행복해요 우리 토비 신란트로 사랑해요 어구 이뻐 저 입 좀 봐요, 이뻐 우리 토비 입 너무 이뻐 아마도 이렇게 재밌게 잘 먹었구나 먹게 맛있어 quand b 어떻게 맛있어? 야 정말 좋고 속으로 먹는다 토비야 웃고..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이제 기대되면 이렇게 잘 먹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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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